스파키미니입니다. 지금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38분을 지나고 있는데 들어와서 거의 음정... 그냥 한 번씩만 내봤어요. 2옥타브 솔까지 0옥타브 미부터 솔까지 그냥 아아만 했는데 목을 풀지 않았어도 2옥타브 솔이 그냥 슉 나오길래 뭐 제대로 풀진 않았지만 이걸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지금 바깥에 이 게임 센터 관련 업자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들어가서 좀 그래가지고 노래 하나라도 하는 게 눈치 보여서 해볼게요. 시작! 바로 시작이지? 아니구나!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리 썼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야 그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단 너의 그 말에 그 순간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란 말야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한단 말할까 널 사랑하는 게 널 사랑하는 게 아 뭐야 끝났네 스파키 미니였습니다 어우 이게 도입부가 되게 낮아요 근데 저음 연습을 진짜 매일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 잘 힘들다 널 기다리는 게 할 때 약간 는 해서 조금 살짝 성대가 근육이 살짝 긴장이 이제 약간 느낌을 비강 쪽으로 살짝 보내야 피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목이 너무 조이거나 근데 이제 비강 쪽으로 잘 못 가니까 살짝 뭔가 완전 의미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불안했어 내가 너무 거기 의식을 좀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저께 금지된 사랑 불러올렸는데 들어보니까 1절은 그런대로 한 거 같은데 2절도 어떻게든 했는데 이제 긴 세월 흐른 뒤 돌아보아도 긴 세월 흐른 뒤 거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 이거 이 노래하고 지금 이거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라는 노래하고 상관없지만 그 긴 세월 할 때 긴 세월을 약간 가장자리 식으로 이제 가성도 아니면서 진성도 아닌 약간 어중간하게 하면서 흐른 뒤에는 이제 성대 붙여서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 흐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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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세월 지금 목이 잘 안 풀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긴 세월 긴 세월 긴 세월 긴 세월 이거 완전 가성 긴 세월 긴 세월 긴 세월 긴 세월 Acho 여기 흐뭇 해서 망가지는데 참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inden 핫이 떨어진다는 게 플렛 되는 거잖아요 긴 세월 긴 세월 긴 세월 긴 세월 흐른 긴 세월 흐른 지금도 좀 불안하지? 이게 내 원하는 음색이 아닌데 긴 세월 흐른 뒤돌아보아도 잘 안되네요 헤드 감사합니다 스파키비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